약을 먹을꺼에요 약을 먹을꺼야 이게 뭘까요? 먹을까요? 맛있겠지? 잘 먹네 그레이 아이 좋아요 맛있냐? 마지막 1ml 남았다 몸에 있는 나쁜것들 모두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맛있지? 놀고 없지? 이거 심어보면 안돼 도와줄까? 뭐야? 갑자기 왜 기댕해? 아이고 이뻐 이게 뭘까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말갈향이 핑크 자 핑크 앉아 그렇지 뭐하세요 핑크 자 약먹자 핑크 핑크 약먹는 시간이에요 오렌지 그리고 맛있어? 잘 먹네 귀여워 얼마 안 남았어 자 호두야 이거 디어밍이 안 돼 간식 아니야 호두도 달래? 응 호두야 간식이 안 돼 먹으면 안 돼 호두야 이거야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조화로 먹어야 돼 응 호두 어릴 때 먹은 기억이 있었어 응 귀여워 안 돼 다음에 먹자 우리 호두 다음 주에 가지 않아? 응 가면 이거 받아보자 응 잘 먹었어? 응 잘했어 이게 뭐야 짠 짠 짠 라우치 눈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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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이렇게 먹는 건 참 잘 먹는 것 같아 주사기 해줄게 주사기까지 깨먹을 빛인데 도와주면 밥 안 줄 줄 알겠어 오우 안돼 안돼 깨질 것 같아 진짜 다 먹었다 우리 초롱이 잘했어 도달라고? 도달래 근데 안돼 어깨 봐봐 지금 빈통에 지금 밟고 있어 달라고 우리 오렌지는 아까 먹었는데 어떡하지? 자 아이고 오렌지 잘 먹네 짜잔 다 먹었네 잘했어 끝 네 소희랑 선생님 애들 또 다시 달라고 다 왔어 약 먹는 공간에 얘네 근데 약 잘 먹어서 다행이다 응 안 먹었으면 고생 많았을텐데 약 없어 약 없단다 다 먹었어 얘들아 없어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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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